네, 이번에 풀어문제는 2016년 사월 학평 가형 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X에 대한 방정식의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4 분의 1은 K가 서로 다른 3개의 실험을 갖도록 하는 K값을 알파 40 알파 값을 구하시오. 단, X는 0과 2파이 사이 있다는 거죠. 자, 결국엔 뭡니까? 아, 요거와 요게 서로 다른 3개의 실험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 왼쪽 그래프를 선생님이 FX라 그러고요. 요 오른쪽 그래프를 GX라고 했을 때, 결국엔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가 3점에서 만난다는 게 얘가 실근을 3개랑 간다는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왼쪽 그래프 그릴 거고요. 오른쪽은 상수함수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3점에서 만날 조건에다가는 뭘 구하겠다? K를 구하면 되겠다. 됐죠? 그럼 일단 그립시다. 뭘 그려요?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1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0과 2파이에서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1을 익사하는 코사인을 그려놓고요. 그걸 얼만큼? 4분의 1만큼 들어올린 거예요. 따라서 원래 최대가 1이었다면 그걸 4분의 1만큼 이동하니까 요렇게 그려서. 아, 여기가 지금 4분의 5.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4. 그러면 여기 끝에가 딱 해서 2파이까지가 돼서 일단 선생님이 그린 요 그래프가 뭐라고요? 절대값 없는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여기 전체의 절대값은 뭐 하시면 돼요? 아래 것을 들어올리면 되겠죠. 자, 들어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뿅 올라가서 요렇게 돼서 요 그래프가 요렇게 노란색으로만 그려진 요 그래프가 절대값 코사인 X 더하기 4분의 1이고요. 요 값이 결국엔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범위 한번 표시하고요. 범위는 요기 끝점 들어가고요. 여기는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얘와 이 GX는 K, 즉 상수함수가 몇 점에서 만난다? 세 점에서 만나려면 보이시나요? 딱 어디가 돼야 돼요? 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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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도록 해서 K가 딱 여기 와야지만 그 해당하는 교점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딱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결국에는 우리 뭡니까? 아, K값은 저 4분의 3하고 높이가 똑같으니까 얘가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결국 뭐가 되는 거? 알파가 되는 거고요. 우리 문제는 40알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분의 3을 곱밥마다? 30이다. 이렇게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